없을 땐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. 알리 추천생활 골템 3 리액트로 YWO09 로봇 창 진공 청소기는 가정의 창과 바닥을 동시에 깨끗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모델은 이중 물 스프레이 기능으로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며 레이저 센서를 통해 정확한 경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. 전력 소모는 800W 미만으로 효율적이고 380V 위 전압으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. 자동으로 젖은 걸레를 교체하는 기능 덕분에 사용자의 편리함도 고려되었습니다. 집안의 청소가 한층 더 쉬워질 것입니다. 샤오미 리지아 스마트 항균 가습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. 클래식 기둥 형태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350ml 위 가습 용량으로 31에서 40m 2위 면적을 충분히 커버합니다.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. 특히 지능형 UVH 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며 방송 디퓨저 역할까지 겸비해 에센셜 오일 미스트로 분위기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어요. 전체적으로 치룡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입니다. INSE 무선 진공 청소기는 20kpa 위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중량이 3kg 이하로 가벼워 사용이 용이하고 팔착식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대형 쓰레기통은 청소 후 빈번한 비우기를 줄여주며 다양한 노즐로 여러 곳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운영 모드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답니다.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.